사람이 그렇다? 교통비 혜택. 궁금해서 한 번은 각종 카드 만들 수 있어. 그런데 말이야. 할인이 별로면 두 번은 안 만들어. 그런데 박영산의 서울 청년패스는 대중교통 요금을 말도 안 되지만 40% 할인. AR 이거 반박 불가 빼박 퀸트. 1년에 50만 원 할인해주는 박영산의 클라스. 인정따리 인정따. 쿵치 따리 쿵치 따. 너도 박영산에 투표해. 합니다. 박영산.